봉은사는 음악회에 이어 어제는 효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어제 서울 봉은사는 관내 연화대학 어르신 등 총 300여 명을 초청해 공경의 의미를 담은 효잔치를 시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주지 원명스님, 이세날 서울시 의원 등이 동참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직접 대접하며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점심 공양으로 시작된 효잔치는 국악합주단 공연, 경품 추천과 기념품 배부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